뭐가 됐든 간에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지 이게 멋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멋있어야 되는데 그게 남이 멋있다라고 느끼는 걸 내가 따라할 때는 멋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멋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그걸 똑같이 표현했을 때 저는 좀 멋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게 안 멋있고 계속 내가 멋있다라고 느끼는 걸 계속 끝까지 하는 것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가보는 것 멋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표현에 대해서 당당한 것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남들 눈에 보면 그게 힙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힙합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거는 되게 두려움인 것 같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시작할 때부터 그런 편견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비는 힙합이 아닌 것 같다는 말도 들어갔었고 시작할 때부터 누군가한테 거기에 어느 대목에서는 겁을 먹었던 시절도 있었고 어느 시절에는 내가 하는 게 힙합이기도 했었고 결국에 가서는 남들 눈치 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리고 그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힙합이면 그것도 좋고 그게 아니면 뭐 어때 그런 마음 어쨌든 세상은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차피 세상은 흘러가잖아요 계속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흐름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둔감하면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나도 변해야 된다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나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겪고 있는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딱 만나게 할까 그러니까 나도 변하고 사람들은 다 변하니까 그래서 늘 내 타이밍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내 타이밍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절들은 인생에서 얼마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근데 내가 변화를 하고 있어야 그 타이밍도 만날 수 있다 계속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내가 변화하는 중에 이렇게 딱 좋은 시점에 세상에 뭔가를 던질 수 있으면 그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망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망설이는 이유는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타이밍이 지금 아니더라도 그거를 계속해서 잃지 않고 계속 그 흐름을 알아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 타이밍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포기해버리면 언제 내 타이밍이 오는지 알 수 없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내가 자신 있다고 믿는 내 안의 구석들 그게 세상이 딱 그 색깔을 비추는 시점이 올 때 그때 잡아야죠 그러려면 주춤되더라도 계속 주춤되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주춤되고 있지 않는 거는 무언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기 거 해야죠 자기 거 하고 어쩌면 그 자기 거라는 것도 내가 보고 듣고 멋있다고 느낀 것들이 결국에는 섞여 가지고 냈게 되잖아요 오히려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 겪었던 일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를 때 고집이 더 많아요 어쩌면 이게 내가 아는 것들이 이만큼이니까 그 안에서만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점점 경험이 쌓이고 이 판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한편으로는 고집이 좀 줄어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신념은 같되 유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멋이 진짜 있으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는지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좋은 사람들 만났다 그게 20대는 20대 시절에 좋은 친구들을 만났었고 또 좋은 선배들 좋은 후배들을 만났었고 또 지금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났고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이 창작을 하는 것 나머지는 사실 다 내가 채워야 되는 몫인 것 같고 나머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당연한 얘기니까 별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게 해오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 처음 보는 분들은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항상 진지해 보인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랑 조금 가까운 분들은 그게 아닌 거 알거든요 되게 헛소리 진짜 많이 하고 구멍 너무 많고 이런 데 낯을 가리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진지하다 이런 거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그게 억지로 제가 깨서 뭔가 깨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좀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의 어떤 타입이나 혹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계속 바라보는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진지하게 계속 대하는 것도 저는 좀 재밌고 그래도 이제 저의 개그 코드를 좋아하는 소수인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좀 제가 그런 장난도 치기도 하죠 사실은 음악을 시작하기 전부터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했어 가지고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글은 계속 써오고 있었는데 이걸 어떤 기회가 되면 꼭 책을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에세이일 수도 있고 요즘은 어쨌든 좀 실용적인 글도 좀 써보고 싶어 가지고 근데 무엇보다도 평소에 쓰고 있는 일기들, 에세이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모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기회가 되면은 좀 꼭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달성해 보고 싶다는 생각 하고 있어요 연기분들 Guide 연기되들 연기되들